시사평론가 장해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고민정의 공정은 조국의 공정이다. 최근 고민정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이라는 착각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에선 승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본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어떤 집안의 환경 등을 무시한 채 모든 게 다 능력 탓이라고 여기면서 패자들에게는 굴욕과 분노를 안기게 된다. 따라서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능력주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중도보수 진영에서 화두로 떠오른 그리고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 중 하나가 될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능력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착각 책 안에 보게 되면 미국의 입시 비리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2009년 윌리엄 싱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명문대 입시 브로커가 거액의 돈을 받고 부유층 자재들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스펙과 스토리를 위조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유명한 집안의 아들, 딸들이 하지도 않은 자원봉사나 사회문화활동 등을 경력으로 내세워서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에 들어간 게 알려지며 미국 사회가 달칵 뒤집혔었죠. 그런데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허윈 인턴이 2009년의 윌리엄 싱어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마이클 샌들 교수도 그 책에서 미국판 조국 사태를 비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비판했던 입시 위주의 교육, 능력주의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부모백으로 또 입시 브로커를 이용한 허위 경력으로 얼마든지 진짜 능력이 아닌 가짜 능력으로 성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살아있는 예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민정 의원이 공정하다는 착각 책을 들고 나와서 공정이라는 화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고민정 의원이나 그 보좌관들이 알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남겼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윌리엄 싱어 사건과 조국 사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답, 마이클 샌들 교수의 대안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립니다. 입시 추첨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대학의 평준화가 불가능한 만큼 어느 정도는 노력해야겠지만 그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학의 완전한 평준화는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학 평준화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는 다르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미 기술전문학교로 진학할 학생과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할 학생들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나누는 것 비교하면 훨씬 더 엄격한 제도적 차별이 중학교 교육부터 숨어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엘리트 스쿨이라고 해서 특별히 명문대로 인정받는 대학 등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추첨으로 입시를 하게 되면 운 좋아서 내가 잘 뽑으면 하버드 가고 운 나빠서 내가 못 뽑으면 어디 저기 이름 모를 변방에 있는 사립대 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겁니까? 이걸 대안으로 들고 나온 마이클 샌델 교수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하버드 내에서 그렇게 큰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고민정 의원이든 공정의 예시 조국 전 장관 아들딸이 대학 간 게 공정한 것인가 잘못된 비유였다 잘못된 예시였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자꾸 민주당과 진보작파 진영에서 공정을 능력주의로 취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정 그 자체가 곧 능력주의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라도 능력주의 노선을 어느 정도 채택하고서라도 우리가 절차적 공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득권에 의한 편법과 꼼수가 너무나 난립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도덕적인 척은 혼자 다했던 조국 전 장관마저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로스쿨 보내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서류를 위조했고요. 자기 딸 의학전문대학원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을 조작하고 역시나 해운대 호텔에서 인턴하지도 않았는데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서류를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현재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조국 전 장관만의 일이겠습니까? 이런 식의 꼼수가 정치권부터 취업하는 문제, 부동산 문제, 모든 사회 문제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계급장 다 떼고 실력으로라도 붙게 해주라. 쟤네 아빠가 누구건, 쟤네 엄마가 누구건 상관없이 그냥 실력으로 한번 붙고 지면 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실력으로 능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 아빠 빼고 엄마 빼고 그 꼼수와 편법에 내가 밀려서 떨어진 거면 용납이 안 된다. 이게 요즘 2030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여러 가지 논리를 일부 빌리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무대의 공정, 절차의 공정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저는 최근에 90년생 작가가 쓴 90년생 해설서라고 불리는 K를 생각한다는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임명목 작가가 94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나이가 좀 많았나요? 어쨌든 90년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대와 90년생의 키워드를 불안이라는 한 단어로 해석하더군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서 못사는 최초의 후발주자가 될 세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경쟁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100점인지 95점인지 80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가 어떻게 이 학종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백, 아빠 백, 조국 전 장관 같은 부모 찬스가 발동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으로 예측 가능한 경쟁으로 한번 입시를 해보자는 게 요즘 2030의 생각입니다. 수능이 완벽하게 공정한 제도는 아니죠.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개인과의 많이 받고 이런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100%가 되면 오히려 강남 8학군 학생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수능이 아닌 다른 제도 학종과 같은 제도들에서 너무나 많은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이 공정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에 떠는 2030이 그나마 수능이라도 한번 쳐보고 수능 점수로 내가 학교 떨어지면 인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 정책이 바로 인턴 연계형 고용입니다. 사람 뽑아서 인턴으로 7주, 8주 거의 두 달 가까이 쓰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명분은 좋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인턴 8주 했는데 거기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회사에 도전할 때 그 경력 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쟤는 딴 데서 두 달이나 인턴 했는데 떨어진 애니까 뭔가 하자가 있겠지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달 내내 참 고생고생하면서 내가 이 회사의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에 떨면서 인턴 시기를 버텨냈는데 나보다 분명히 일을 못하는 것 같은 애가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나는 떨어지고. 그러면 저 애의 엄마 아빠가 혹시 이 회사 임원이랑 친한 건 아닐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취업을 할 때도 과거 삼성의 직무경영평가라던가 이런 인적성 평가 같은 시험으로 승부를 보자. 물론 시험도 완벽히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점수가 모자라면 승복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저히 평가 기준을 알 수 없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승복이 안 된다는 게 요즘 2030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인명묵작가 책을 보면서 왜 2030들이 나도 2030이지만 이토록 능력주의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걸까 뭔가 변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안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의 2030을 향해서 능력주의 틀렸어 손가락질하고 가르치고 또다시 훈계하면서 꼰대질하려 들 게 아니라 왜 이 20대와 30대들이 능력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그동안 우리가 사회를 너무나 불공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이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여러 가지 제도에서 정말 절차적 공정, 꼼수나 편법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완비한다면 지금은 능력주의를 찬양하는 20대, 30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 또 약자를 보살피는 제도에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30대에게 너무나 많은 불안을 선사하고 예측 불가능한 꼼수를 여전히 용인하고 있으며 그 정점인 조국 전 장관을 아직도 옹호하는 세력이 180석을 넘게 가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범여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20대, 30대가 절차적 공정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팩트, 고민정의 공정은 조국의 공정이다.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을 읽고 여기서 다루는 사건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능력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독후감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얼굴이 굉장히 후끈후끈거리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2030이 능력주의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느끼는 꼼수와 편법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정치권이 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냥 할당제 폐지나 성적 위주의 시험제도를 좋아하는 2030들을 가르치려고 들 게 아니라 잘못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의 여러 제도를 진짜 공정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먼저 말한다면 2030도 더 다양한 약자를 지키는 공정성이 보완된 제도에 마음을 열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2030과 공감대를 맞춰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